창문에 양말, 젖은 수영복은 좌석 머리에, 비행기 진상 고객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게시물을 올리는 SNS가 온종일 화제였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양말을 말리고 젖은 수영복을 좌석 머리에 걸어놓고 심지어 속옷을 에어컨 바람에 말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당사자는 오히려 떳떳한데 목격자들은 참 불편한, 네, 이런 진상 승객들 언제든 만날 수 있겠죠. 에티켓, 최소한의 배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회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부위를 12월로 밀었고요. 또 한국당 안팎에서는 김무성 의원, 홍준표 전 대표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여당의 유력인사 세 분이 수원에서 술자리 회동을 가졌다고 알려왔고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서울타임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런 진상곡에 만난 적 있어요? 저는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례가 정말 심한데요. 심하세요? 네.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처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처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도덕 교과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옆에 타셨던 코고는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귀여운 거죠, 그 정도는. 그 정도면 양호했다. 저는 사실은 침 뱉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비행기 기능에서. 바닥에요? 네, 바닥에다가. 네,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비즈니스 클라스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팬티를 말린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뉴스감이네요, 진짜. 뉴스감입니다. 해외 토픽감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또 나눠야 된 서울타임스 기사 소식으로 좀 돌아가보겠습니다. 속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우리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실무 접촉을 하자고 우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그냥 문서로 얘기하자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답신이 왔어요. 네.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 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보고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우리 입장은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마음이 변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하루 만에 답이 온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 사실 북한 쪽에서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응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 개성단 문제 풀어나가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미흡하다는 거겠죠. 미국과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자고 한 데 대해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하자. 이제 한마디로 만나자는 제안을 거부한 거고. 다만 현대 측에 보낸 공문에는 현대 측이 관광 재개를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걸 잘 안다. 이렇게 한 줄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정부에 보낸 것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따뜻한 말을 보냈다? 그렇군요. 현대 측에서 상당히 좀 황당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금강산 해금광 호텔 이런 사진들이 조금 공개가 되기는 했어요. 2008년 박왕자 씨 사건 이후로 관광이 끊긴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제대로 좀 보수라든지 유지심 이런 게 잘 안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시설을 보면 사실 사진을 봐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고요. 오늘 통일부가 공개한 게 한 2014년 정도까지 촬영된 사진인 것 같은데. 총 17개 시설 한 27장 정도를 공개했습니다. 보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좀 녹이 슬어있다든지. 아니면 이상가족 면회소 같은 경우도 겉에는 아직 괜찮지만 안에 보면 객실에 좀 곰팡이가 벽에 슬어있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 너절하다라고 표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주 쓰는 말이긴 해요. 제가 알겠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잘 썼다고. 알겠습니다. 한국 국회로 가볼게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 오늘 불일 줄 알았는데 12월로 미뤘단 말이에요. 이런 결정을 한 배경. 좀 잘 합의 좀 해갖고 갖고 와봐라 이런 건가요? 한 달 동안 시간을 준 거고요. 문희상 의장이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예상할 때는 오늘 부의할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시간을 주면서 특히 선거제 문제나 예산안 문제 또 검경 수확과 조정 문제들 포함한 검찰개혁안. 이걸 다 한 번에 좀 처리해보자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만약에 부의를 했다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예산안 심사도 잘 안 되고 다른 모든 민생법안 처리 이런 것도 안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 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났던 자리에서 이거는 내일 부의하면 안 되겠구나. 어제 당시에 그런 생각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라는 말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패스트트랙의 경과 과정 이런 거를 들어도 항상 까먹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오르게 되면 상임위에서 180일을 최대한이죠. 이게 맥시만 180일 동안 포토위를 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법사위를 가서 한 90일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부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심의를 하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60일인가요? 네 그렇죠. 공수처법이랑 선거비약법 둘 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건 4월 30일이고요. 그래서 정계특위, 사계특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하면 원래 10월 26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정계특위, 사계특위 활동기한은 8월 말까지였어요. 그래서 정계특위 같은 경우에는 정계특위 활동기한 중에 심상정위원장이 이결을 해가지고 8월 28일 법사위로 넘겼고 사계특위 같은 경우는 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그래서 원래는 10월 26일까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이 상태에서 바로 이게 법사위 법안이니까 바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부의를 해달라고 의장한테 요구를 했던 건데 이 법안이 법사위 법안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사실은 자국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인 것이죠. 민주당은 이걸 법사위 법안으로 본다는 거고 한국당에서는 사계특위 법안이 원래 법사위 법안이 아니지 않았냐. 그래서 90일을 추가로 심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9월 2일부터 90일을 더 주겠다. 이제 이게 문희상 의장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의랑 상정이라는 거는 부의라는 거는 이제 본회의에서 지금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됐다. 이제 이런 기회를 하시면 되고 상정이라는 건 그걸 실제로 이제 표결을 투의에 붙여서 표결을 바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된 다음에 60일 안에 상정을 해야 된다. 60일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요약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가지고 상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60일 이후 그 즉 바로 열리는 본회의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12월 3일에 검찰개혁법안에 부의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12월 10일 그때가 이제 정교육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 안에는 상정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는 상정을 할 것이다. 국회 쪽 얘기를 들어봐도 길게 끌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일주일 부의된 지 일주일 후에 상정을 아마 할 것이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12월 3일이라는 날짜가 정말 상당히 절묘한데요. 이게 마침 그 90일 이후가 법사위로 넘어온 시점부터 90일 이후가 12월 3일이기도 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거든요. 바로 그 다음 날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정개특위에서는 8월 28일에 처리해서 넘겼다고 했는데 그럼 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시점이 11월 27일입니다. 그러면 딱 일주일 있다가 공수처벌까지 올라오게 돼서 같이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군요. 가능하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교육원은 1월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한국당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90일 아까 9월 2일에 법사위로 넘어온 다음에 90일 후에 그러니까 12월 2일에 하겠다. 12월 3일에 하겠다. 그게 문희성 회장 말인데 아니다. 9월 2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90일을 온전히 그러니까 180일 플러스 90일을 온전히 해서 1월 말까지 가야 된다. 이게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교위원장이 얘기한 날짜는 원래 180일이 마감되는 게 10월 26일이니까 그때부터 90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온전히 다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계산법이 조금 다르군요.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막 여쭤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12월 3일에 부의를 하고 일주일 내에 상정을 해서 표기를 해서 간다라는 방안인데 이게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도 했어요. 좀 유감스럽다. 이게 법적인 절차가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부의했으면 되는데 왜 미루냐 이런 유감 표시를 했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전략으로 새로운 전략. 패스트트랙에서 논의하고 같이 뜻을 모았던 다른 야당과 함께 하겠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들어가겠네요. 어차피 선거제 개혁안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논의하면 해보겠다라는 얘기고요. 한국당은 우선 이게 말이 안 된다. 아까 여성규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이럴 말에 부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 광화문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복원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있었던 이른바 태극기 집회 그 민심을 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 논의해보겠다 이 정도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김무성 의원 얘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금 김무성 의원이 좀 조명했잖아요. 복당한 후에. 그런데 총선도 다가오고 하니까 좀 센 발언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방정맞은 정치인들이 고수통합에 고춧가루 뿌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조국 tf팀의 표창장 주 그랬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를 향해서 정말 심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 식으로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거 했잖아요. 그런 발언까지 했던데 무슨 복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발언을 전해드리면 김무성 의원은 통합을 원해요. 통합을 해야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처럼 황교안 대표도 통합을 주장하고 바르메일당 유승민 의원도 화답했는데 거기다가 방정맞은 몇 놈이 나서서 고춧가루를 뿌린다. 지금 와서 탄핵 얘기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박이죠. 그러니까 선거 공약에 탄핵 잘못됐다고 쓰고 나는 친박이라고 간판 내걸어서 당선될 수 있느냐. 겨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툭 튀어나와 깨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그게 김무성 의원이 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친박계를 겨냥한 거예요. 겨냥해서 탄핵 얘기 그만하자. 이제 통합하고 다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번 달 한 10월 17일, 16일 정도. 중하순경인데요. 그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도 이 언론 인터뷰가 전해진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처도 할 수 있다. 이래서 곧 만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잡혔어요. 그때 이제 당내 강성 친박을 대표하는 김진태 의원이 절대 안 된다. 탄핵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 끌어모아서 통합하자 해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은 해초모의 형식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반대의 의사를 밝혔거든요. 유승민 의원은 더더군다더 그러겠죠. 김무성 의원식 표현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이 고춧가루를 뿌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달라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통합해야 된다. 뭉쳐서 1대19도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영남권 친박계 의원들은 어차피 내가 거기 나가면 당선되는데 무슨 통합 무슨 혁신이야? 오히려 더 안 됐다 할 수도 있죠. 괜히 통합하면 혁신 대상으로 꼽혀서 공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조국 tf팀 표창장도 주고 상품권 주고 이런 게 물론 밖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상당히 힘든 기간이었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잔치짓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과히 좋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원내대표가 이제 곧 끝나잖아요. 임기가.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고 사실상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때까지 그냥 가자 라는 그런 어필을 좀 하고 싶어서 당 내에서 조금 뭐랄까 결집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곽 계장님 맞아요?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물론 나경원 대표한테 나 대표님 이래서 이러신 거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건 무사하고 굉장히 째려보겠지만. 네. 째려보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는 12월에 임기가 끝나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년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유임시키자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경쟁자 내가 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뭐 몇몇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도 있고요. 강석호 의원도 있고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안되겠다. 의원들의 좀 뭔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고소고발당한 의원들에게 가사점 그 얘기도 하고 표창장 수여. 좀 밖에서 볼 때는 무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정치는 당내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당끼리 경쟁이 아니고 당 내에서의 정치가 진짜로 고소들이 하는 정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주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낙영원 의표를 겨냥해서 오늘 김무성 의원이 아현실색했다. 미친 거 아니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강하게 얘기를 했죠. 강하게 얘기를 했네요. 진짜로. 네. 여기서 잠깐 교통정보부터 먼저 듣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bs 캠페인 가구주택기초조사 당신의 이야기가 모여서 정책이 되고 정책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만들어가요 함께해요 가구주택기초조사 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함께할수록 기분좋은 방송 tbs fm 도박종독은 질병입니다. 도박문제상담은 1336과 넷라인협찬 서울토피스 제공 6시 33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여의도 빠져나가는 국회대로 국회 앞에서 여의2교,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까지 정세입니다. 경인로도 영등포구가차도 위에서 영등포역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구로 지하차도에서 고척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보니까 양방면 다 밀립니다. 지나는 데는 40분 이상 걸리고 있고요. 국도 39번 국도입니다. 군포에서 화성 쪽으로 화성 숙곡교차로 부근 1,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 있었는데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 통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미리 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종독은 질병입니다. 도박문제상담은 1336과 넷라인협찬이었습니다. 퇴근길 많은 라디오 방송 중에 당신의 선택은 tbsfm 김지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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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닝쇼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 tbs라디오 안인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출연해서요. 네. 전 다 가다 만나 뵀어요. 의원님 밖에서. 네.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네. 잘 통화하시는 거 아닌가요? 통화. 그날 처음 뵌 거예요. 제가 방송할 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작년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정지를 해보려고 한다. 라면서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그럼 어디로 나가냐.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홍준표 전 대표의 고향이죠. 경남 창령에 창령 하만보 해체 반대 국민 궐기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작년 8월 14일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노리시네.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올해 아닌가요? 아 예. 지난. 맞아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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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4일. 고맙습니다. 깨알. 깨알 같은. 그리고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날 지금 창령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데. 지금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항소심에서 원심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이에요. 그래서 배지를 잃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군요. 그날 공교롭게도 그 행사가 있어서 코를 봤어요. 공교로 올까? 과연 공교로 올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공천을 두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측에서. 아까 김무성 의원 얘기하면서 지금 구침박계가 주류고 반대쪽은 비주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주류가 아니니까 비주류긴 한데.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좀. 좋은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위 독고다니라고 하는. 그런 말 안 쓰시고. 특공대? 네. 하여튼 그런 스타일로 정치를 하셔서 당내에서 홍 전 대표를 위해서 어떤 분이 힘을 써주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지도도 높으시고 또 인기도 있으세요. 홍준표 대표의 어떤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창령에 공천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했고 4선 의원이고 경남지선도 했는데 험지로 가라 이런 얘기 나올 것 같고요. 공천 여부는 불투명하고.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뉘어에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기다렸던 홍준표 어느 지역 가든지 따라가서 내가 출마한다. 적어도 홍준표는 다시 정치회사는 안 된다. 보수파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맞는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 출마하든 아마 많은 취재진에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전격 회동을 했다. 왜 만난 겁니까? 뭐 세 사람이 만난 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처음이고 당이 지금 약간 이철희 의원 등등 해가지고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이런 목소리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당원 게시판에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는 글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경기지사 지방선거 할 때 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이 지지하는 당원들 지지자들 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이렇게 좀 나눠서 격렬한 서로 비판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게 다시 불거진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원팀임을 강조하고 친문 비문 할 것 없이 함께하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얘기는 안 나왔겠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한 팀이라는 것을 강조하자. 메시지를 같이 내자. 이런 식으로 힘을 모은 것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경제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상당히 큰 뉴스이긴 한데 통계청이 올해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기사들 헤드라인만 제가 쭉 봤거든요. 봤더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비정규직이 굉장히 폭증을 했다. 사실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경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부로서는 좀 많이 아쉽겠어요. 일단 숫자로 보면 좀 늘어난 게 맞아요. 그래서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이 750만 명에 육박해서 2007년 3월 이후 최고치 전체 임금도 정도 대비한 36%까지 오르긴 올랐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는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작년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강신욱 통계청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와서 올해 조사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 최근 조사 기법상의 차이가 있는데 비정규직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조사 기법상의 특이오인이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에 기존 조사에 잡히지 않던 비정규직이 35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추가로 포착이 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인데 그러면 사실 그런데 이번에 늘어난 폭은 35만에서 50만보다 조금 더 많긴 많거든요. 결국은 늘어난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사실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에는 그러면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굉장히 일자리가 좋아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재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취업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30에서 33%. 그러니까 신규 취업자 중에는 보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정부 들어갔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특히 정규직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산업 자체가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제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노조 가임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은 노조 가임률이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임금 격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비정규직의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나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비정규직 몇 명 늘었네? 많이 늘었네?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돌아다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노동유연화 정책 많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어져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야당 측에서 비판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거 봐라 최저임금 이렇게 인상하니까 더 그런 게 아니냐. 특히 주 52시간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측에서는 이 부분을 더 많이 보기는 하더라고요. 최저임금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 한 5시까지는 체크를 했는데 오늘 아까 우리가 다뤘던 각종 뉴스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야당에서 논평을 안 냈습니다. 바빴구나. 한국당 청년부대변인 명의로 그냥 짤막하게 하나만 나왔고요. 이를테면 정당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이제 좀 깊이 있는 논평은 아직 안 나왔고. 조금 전에 정의당 쪽에서 보수교당이 아니라 정의당 측에서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좀 더 진보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논평만 나왔고. 보수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일 아침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정원 기자님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재청구했군요. 그 이외의 다른 소식은 아직은 없는 것이고요. 네. 저번에 청구했던 혐의로 청구를 했고요.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이고요. 아마 내일 모레 31일쯤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걸 거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갖고요.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이 얘기가 가장 핫해요. 외국에서는 IS 알바그다디 사망 소식이 가장 핫한데 사실 그 이후에 IS 측의 입장 얘기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수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변인도 함께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바그다디의 은신처를 습격한 날이 26일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 IS의 대변인은 알무화지리를 겨냥한 공습을 또 미군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살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알바그다디의 후계자 중에 한 명으로 지목받던 인물이었어요. 2016년 8월부터 IS의 공식 대변인이 됐는데 지금 제르제스 런던 정경대 교수에 따르면 알바그다디의 사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관리는 IS가 알바그다디 사망한 이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후계자를 발표했을 것이라면서 이 알무화지리가 지목이 됐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습은 그 후계 구도를 좀 공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것도 함께 밝혀졌고요. IS가 지금 대변인이 사망한 가운데 알바그다디의 사망 사실을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다른 후계자 그룹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한 6명 정도를 미군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에 한 명이 미국이 8월에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건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 압둘라가 있고요. IS의 국방장관인 알 오바이디도 후계자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알바그다디는 수장이 됐다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는 그래도 장례를 수장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고. 네. 종교의식을 일단 거쳤고요. 이슬람 관습에 따른 수장이 됐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치러졌는지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참배도 하고 이럴까 봐 그런 거죠. 성지가 될 수 있습니까요. 그래서 빈라덴이 사망했을 때도 바다 아라비아해에서 수장이 됐다고만 얘기를 했지 어디라고는 딱히 얘기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방식이 이번에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 공개할지 말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밀리 합참 의장이 사진 영상을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다. 그거를 공개하는 건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만약에 당시 빈라덴 사살 영상이 공개되면 보복 테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이 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비공개한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is 속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걸 치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어느 수준까지 영상 사진 자료가 공개될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도 역시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is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있으니까 또 동조자들의 보복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테러를 조직을 하고 물론 명령을 내린 거는 이 사람이겠지만 테러를 정말로 조직을 하고 그런 실무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실무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의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돋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선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그 군견이 있었어요. 알바그다디가 지하터널로 도망을 갔을 때 쫓아간 군견이 있었죠. 저는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시 자폭할 때. 그런데 안 죽었다고 해서 다행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부상을 입었답니다. 폭탄이 터졌으니까요. 완전히 회복 중이다. 하지만 아직 전장에 있고 지금 임무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밀리 합참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걔의 이름은 지금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의 이름까지 우리가 막 외우고 싶고. 사진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를 하면서 멋진 군견이다. 이렇게 이 사진은 기밀 해제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역협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진행 중인데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중국과 무역협상의 매우 큰 부분을 서명하는 데 있어서 예정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1단계라고 부를 것이지만 매우 큰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워낙 미국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말씀을 드리면 다음 달 중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 즉 에이펙 정상회의가 칠레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양국 정상이 지난번에 합의한 것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실무팀이 계속 이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서명하고 법관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행 절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에이펙 회의가 열리기 전에 1단계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여기 반응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 농민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입장이겠죠. 왜냐하면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합의가 담겼으니까요. 그런데 또 갈 데까지 가봐야 돼요. 이러다가 갑자기 막판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글쎄요. 무역 전쟁을 하는 것도 반대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한테 계속 봐주고 하는 것도 뒤로 물러서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반대한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천부 대통령이 좀 약간 급한 입장이니까요. 그런 건 있죠.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선거에 따라서 지금 중국하고 계속 안 좋아지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주식시장이 흔들흔들거리면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선거 자금 같은 걸 들어오잖아요. 선거하고 그러면 캠프에 들어오는데 주식시장 그쪽에 있는 금융 그러니까 인베스먼트 뱅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투자은행 측에서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갓도 돈이죠. 결국은. 돈이고 선거고. 슬프다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남자친구를 학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는 혐의로 20대 한국인 여성이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지금 한국에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할 경우에 송환을 추진하겠다. 미국 검찰 측이 밝혔는데요. 보스턴 검찰의 얘기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학생인 21살의 한국인 여성 A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필리핀계 미국인 남자친구 B씨를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으로 확대해서 B씨가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니 얼마나 심하겠길래. 지금 5월에 숨졌거든요. 이 남자친구가. 그런데 숨지기 전에 두 달간 이 커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한 7만 5천 건이나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문자메시지 내용이잖아요. 그중에 한 4만 7천여 건 정도가 자살을 종용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기 남자친구한테요? 네.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아니 그럼 헤어질 것이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가 없는 게 세상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런 비판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비판이 아니고는 확대인데요. 그렇죠. 확대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이게 한 4만 7천 건 정도가 됐으니까 결국 피씨가 심리적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그러면 헤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도 한 10대 여성이 2014년에도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여성한테 징역 15개월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 글쎄요. 처벌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로 가보겠습니다. 선거가 있었어요. 대선이 있었죠. 중도 좌파연합 모두의 전선에 페르난데스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페로니즘의 재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키르티네르 전 대통령 부부는 아주 정통 페론주의자로 분류가 됐는데 이 새로운 페르난데스 후보는 온건 페론주의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면 약간은 그래도 조금. 중도 쪽에도 가깝다. 중도 쪽에 가깝다는 얘기죠. 복지 확대 산업 국유화를 내걸었고요. 긴축 정책을 그동안 우파 정부가 펼쳤습니까. 여기에 지친 민심들이 많았는데 그 민심을 사로잡아서 이번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4년 전에는 친시장주의자인 우파 후보 마크리 대통령이 뽑혔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또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긴축 정책을 그러면 시행해야 되잖아요. 민기가 좀 없죠.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10% 빈곤율이 35% 물가상승률이 연 50%를 넘게 되면서 지금 서민들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좌파 정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 아르헨티나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잘 살던 나라였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죠. 그래서 남미의 파리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몰락을 하는구나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일단 좌파정부가 되긴 됐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3.9%나 급락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르헨티나가 다시 국가 부도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부통령 당선자가 더 화재라는 얘기는 뭔가요? 지금 2003년에서 2007년에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대통령을 지냈고요. 그 이후에 부인이었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8년간 재임을 했거든요. 최초의 부부 대통령 연이어서 된 거였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선심성 복지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2014년에 국가 부도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 뇌물수수 혐의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4년 만에 이번에는 자기가 대선에 나설 줄 알았는데 러닝메이트로 나서서 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쪽 손을 들어줬네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워낙 너무 힘드니까요. 이 서민들은 긴축 정책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남미 정권들에서 다들 지금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르헨티나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비틀스의 블랙버드 보내드리고요. 7시 3부에서는 타다 그리고 택시간의 논란과 해법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7시 3부에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